우와, 나도 로봇스 지르고 싶다. 봐봐, 난 첫 로봇스 나있다고. 뭐? 오캄? 응? 엄마 지갑 슬쩍 했음. 어이? 나도 할래. 요시, 그란도 시즌. 레츠고. 한번 지갑을 훔쳐볼까? 지갑이 딱 됐다. 리아야. 엄마 지갑에 손대는 거니? 늑대는 아무래도 곱게 자랐나 보구나. 아줌마가 가정교육 시켜줄게. 엄마 화장품으로 화장해야지. 우와, 이쁘다. 마리아, 그건 크레파스가 아니라 엄마 화장품이라고 해야지. 비상금 많이 모았다. 이걸로 아내 몰래 플스 사야지. 정말 많이 모았네요. 좋아? 너넨 뒤졌다. 아무도 못 나간다? 뿅.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걸 어쩌면 좋냐고.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나 지마 갈래, 나 지마 갈래. 엄마가 도망다 못 치게. 집 근처에 철창이 다 닫아졌어요. 안녕?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 있어, 잰민이 목소리가? 나는 엄마한테 혼나지 못하도록 도와주러 온 잰민이 천사티비야. 어? 그게 뭔데? 어쨌든 게임료를 소개할게. 너희에게 특별한 능력을 줄 테니 10분 동안 이 집에서 살아남으면 엄마가 화가 풀릴 수도 있으니 잘 살아남아봐. 특별한 능력? 그게 뭐지? 그건 지금 보여줄게. 얍. 얍? 어? 니아는 위장 블럭 스킨. 늑대는 비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아저씨는 투명인간. 마리는 작은 인간이야. 자, 이제 10분 동안 살아남아봐. 행운을 빌게. 아참.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아줌마는 총기를 사용할 거니까 명심해. 진짜 우리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 어? 마리는 엄청 작아졌는데? 봐봐도 모르겠는데. 나는 투명인간. 얘들아 이제 숨으면 되는 건가? 꾹꾹. 머리 꾸믄. 너무 무서워. 너무 작아서 힘들어. 자, 얘들아 이제 숨자. 숨자. 제가 만나가지도 못하잖아. 나는 그냥 투명인간이라서 뭐 깊숙하게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출발. 우와, 진짜 무서워. 여기 숨으면 내가 안 보일 거야. 거슬리에 숨었나? 엄마 거슬린다. 얘들아, 조심해야 될 건 엄마의 도깨에 맞으면 한 방에 죽는다는 사실이야. 거슬리는 아무도 안 보겠고. 어머, 어머, 무서워. 얘들아, 능력을 이용해도 잘 숨었겠지? 당연히 줘. 난 가만히 있는 중이야. 2층에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야, 근데 투명인간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여기 짱이잖아. 아니? 이거 없어? 저리 가. 야, 근데 다 보이는데 이게 무슨 비밀 공간이야? 내가 보이는 공간. 뭔가? 너 뭐해? 뭔가? 아, 이거 함부로 쓰면 연기가 나네요. 어디서 뭐쓰? 왜 호맨이가 목소리가 조용해졌지? 아이고, 호맨이가 못 찾겠네. 녀석대, 호맨이? 녀석대, 연기되는 것 같은데? vender...? 아빠, 잡힌다! 투명인간 사망!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숨었는지. , 자. 어디 숨은거야. 야. 이거는 너무 잘 숨었는데. 모르겠는데요? . . tutti. . . 엄마! 아이 작아지면 뭐하냐? 진흙대를 잡으려고 했는데 코마리를 막아오르네 마리야 코가! 자 이때는 비밀공간을 이용해서 잘 숨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다가 사기인데요? 어 무서워 무서워 사기 자 사기 능력이다 자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화난 엄마가 필살기 쓴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대체 어디 숨은거야? 중요한 녀석은 왜 보이지가 않아? 오 꼼꼼히 보는 자 비밀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들 두끼 범위가 엄청나서 땅굴에 있는 쥐 Han 5이경 하엑 김여 extern 이제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엄마는 총기를 사용합니다 그 이녀석 능력에 체육해 볼 일 없는데 말야 도 Abi 왜 웃지? 뭐지? 아니, 이 녀석 뭘로 위장한 거야? 자, 힌트를 드리자면 집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4분. 잡혀봐. 잘 어떻게 잡아?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이 근처인가 봐. 3분 남았습니다. 힌트, 지붕입니다. 지붕. 여길 어떻게 올라가지? 네, 그쪽 지붕은 아닐 수 있죠. 다른 지붕일 수 있죠. 뭐야, 그건 어디였어? 자, 남은 시간 3분 20초. 아까 거기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까 그 지붕이었어요. 아, 소리나 들려. 자, 아까 그 지붕이었어. 빨리 올라가야겠죠? 게임이야. 이거까지 이용해버린다? 이용할 수 있는 거 다 이용하네. 아, 못 올라갔어. 총을 빼고 점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총을 빼고 점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근데 나 이제 피가 없는데? 그럼 떨어지면 되겠지?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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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파고 들어가면 어떡해. 안돼, 안돼. 하, 파고 들어가? 자, 남은 시간 2분. 파고 들어간다라. 자, 도끼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죠? 아, 도끼를 이용해라? 그럼 땅 밑에 있는 녀석들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땅 밑에 있나 보거니 녀석! 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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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꿀잼인데요, 꿀잼? 자, 이제 엄마에게 이제 바주카포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주카포. 자, 엄마가 화났습니다, 엄마가 화났습니다, 지금. 어디야, 김야 이녀석. 어, 아까 여기 숨어있던 흔적이 본 것 같죠, 지금? 지금 김야의 위치는? 아, 이녀석! 엄청나게 위장했습니다! 도와주, 어떻게 숨었대? 엄청나게 위장했어요! 1등을 하고 있다니? 대단해? 이걸로, 이 쓰레기 능력으로? 잡혔다. 잡혔다. 엄마, 숨. 아, 어떻게 숨어있는지 보여줄게, 단비호님. 김야가 어떻게 숨어있었냐면, 어? 여기 있다, 김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숨어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단비호사! 이거 어떻게 단비호사! 이거 어떻게 단비호사!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자, 숨어있는 걸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끝! 사야만, 2단계좀 쓴 2005 tasks에 3단계 samsung 3단계 팟팟 칭 고맙습니다.